네 안녕하세요. 지우기입니다. 제가 유튜브 이름을 마루라고 변경할 수도 있어요. 제가 공지해서 말했듯이 제가 아프리카TV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아프리카TV에서 이름이 마루입니다. 왜 이름이 둘 다 다르게 지렸는지 모르겠는데 카메라 망할 뻔 캠 망할 뻔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아무튼 바꿀 수도 있어요. 바꿀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바꿀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이거를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부터 이 영상이 끝나고부터 다른 영상을 올릴 때 마루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착오 없으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은 그냥 마루 걸 그냥 지우기도 모르고 그냥 마루 걸 볼 수 있고 아무튼 그러니까 마루로 바꿀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일단은 마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해법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거는 체인지 마술입니다. 제가 카드 마술 중에서 체인지 마술을 제일 좋아해요. 그게 뭐 가장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하고 제일 흥미 있고 그런 거라 보니까 저한테는 카드 마술 중에서는 체인지가 지준입니다. 제가 이거 케이스 카드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너덜너덜을 이렇게 풀로 붙여야 돼요. 이것도 다 일이에요. 어휴 오랜만에 카드를 잡아가지고 이게 다 붙어있어요. 카드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봐봐 봐봐요 된 것 같네요 잠깐만 마블 백 아니구만 자 본격적인 마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관객님 한 개만 뽑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쭈쭈쭈쭈쭈쭈쭈쭈쭈 아 이거요 아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 뭔 카드인지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안 봤으니까 물론 모르겠죠 관객님만 잘 알고 계세요 이제 제가 관객님 관객님이 원하는 곳에 중간에다 반만 꽂아주세요. 예를 들면 여기 꽂고 싶다 일단 이렇게 반만 꽂아주세요 예 알겠어요 이렇게 하겠죠 예 알겠어요 여기요 아 여기요 다시 한번 꽂힌 걸 확인하시고요 이제 다시 잘 재밌게 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하냐면 잠시만요 아무튼 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나 까먹었지만 아닌 것처럼 하고 뭔똥뚱소리야 펄스코트 오랜만에 카드 잡아보니까 잘 안되네 아무튼 뭐 아무튼 이렇게 합니다 잘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중간에서 제가 떼고요 맨 위로 올렸던 카드가 바로 관객님의 카드입니다 큐 스페이드를 뽑으셨네요 와우 박수 이거 맞잖아요 아 아니 아니에요 아닐 리가 없는데 실수로 한 것 같네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뭐 어쩔 수가 없이 카드를 바꿔야겠어요 잘 잡아서 이렇게 흔들어서 바꿀까요 아니면 튕겨서 바꿀까요 아니면 튕겨서 바꿀까요 흔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 방금 트릭이 보인 것 같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가르쳐준 건데 뭐 슝슝슝 오니 광기님 요클러버 뽑으셨어요? 와우 굿 뭐 이런 겁니다 뭐 나중에 또 이런 체인지도 올릴 거예요 자 이쪽 팔스페이드가 있었습니다 팔스페이드가 어느 날 갑자기 변신술을 배웠어요 원 투 쓰리 와우 뭐 이런 것도 네 나중에 배울 겁니다 네 아무튼 오니 카드가 나오기 시작했어 밀고 있어 지롱 장난이고요 아무튼 이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쉬워요 뽑으라 해요 뽑았어요 반만 넣어주라 해요 반만 넣었어요 다음에 이쪽에서 살짝 삐뚤어서 새끼에 닿게 하세요 다음에 눌러요 그 상태에서 넣어 브레이크를 걸고 그걸 맨 위로 올린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중요합니다 올린 다음에 이제 자 중간에서 떼어가지고 내 감으로 찾겠다 하면서 하고 맨 위에 걸 올려두고 합니다 상태에서 이거 맞죠? 당연히 아니겠죠? 상태에서 아니시라고요? 하면서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고 올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두 장 다 두 장만 이렇게 한 다음에 잡아주셔요 다음에 흔들어준다 하면서 감지 손가락으로 슈웅 돌리는 거예요 정말 쉽죠? 다시 슈웅 와우! 하면서 닫고 확인시켜드리고 꺼내서 확인할 때 저는 이미 섞어있죠 완벽한 증어 인물까지 완벽한 증어 인물까지 완벽한 증어입물까지